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진짜 멋쟁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하니에게 말해줘요 네, 파니에게 말해줘요 파니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게요 이렇게요 우리도 준비됐어요 너희들 우리 멋지지 멋지지 친구들이 좋아하겠지 근데 좀 요란하지 않니? 이 정도는 돼야 진짜 멋쟁이지 글쎄 요란하게 꾸민다고 우리 친구들이 멋쟁이라고 생각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멋쟁이에요? 파니 친구들 누가 진짜 멋쟁이일까요? 파니에게 말해줘요 하나, 둘, 셋, 10, 20, 50, 80, 90, 100 우와, 리틀팰리스 어린이집 친구들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멋쟁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네, 파니 친구들이 생각하는 진짜 멋쟁이는 머리를 깨끗이 감는 친구 머리를 잘 감으면 공지같은 왕자 같아요 머리를 감는 모습이 엄마가 빨리 하시는 것 같아요 멋져요 좋아해서 안아둔 때 머리를 잘 감으면 향기가 나니까 좋아요 우리 파니 친구들은 머리를 깨끗이 감았나요? 네 우와, 윙키더야 너희들은? 어? 아휴, 나는 안 감었는데 나도 그럼 우리 파니 친구들이랑 같이 머리 감기를 해볼까? 네 좋아요 우리가 깨끗이 머리를 감을 수 있게 목욕탕 친구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목욕탕 친구들아 네 우와 안녕 우린 샴푸에요 뽀글뽀글 머리를 끝이 감겨줄게요 그래요 자, 먼저 손에 샴푸를 덜어서 샴푸를 덜어서 손으로 슥삭슥삭 문질러요 오, 문질러 봐요 이런 다음에 뽀글뽀글 뽀글뽀글 거품을 만들어주세요 뽀글뽀글 뽀글뽀글 자, 이제 머리에 바르고 다시 한번 뽀글뽀글 거품을 만들어서 머리를 감아주세요 뽀글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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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 거품 만들어서 깨끗하게 머리를 감자 뽀글뽀글 뽀글 거품을 만들어서 뽀글뽀글뽀 뽀글뽀글 머리를 감아요 뽀글뽀글 머리에 감아요 자 이제 샴푸 거품을 씻어낼 거예요 샴푸 거품을 씻어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요 우리에게 깨끗한 물을 뿌려줄 샤워기 친구들 나와주세요 안녕 우린 물을 뿌려주는 샤워기야 뽀글뽀글 샴푸 거품을 씻어줄게 주룩주룩 물을 뿌려 주룩주룩 물을 뿌려 깨끗하게 씻어내자 주룩주룩 물을 뿌려 조물조물 머리 감자 깨끗하게 머리를 감자 물을 뿌리자 주룩주룩주룩 깨끗이 씻자 주룩주룩주룩 깨끗이 씻어내자 주룩주룩이 씻어내자 주룩주룩이 씻어내자 주룩주룩이 씻어내자 주룩주룩이 씻어내자 주룩주룩이 씻어내자